맨발 긋기를 꾸준히 지속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5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. 첫째, 균형과 자세 개선 맨발 긋기는 발바닥에 있는 많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면서 균형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2. 혈액순환 개선 맨발 긋기는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3. 강력한 발 근육 맨발로 걷는 것은 발바닥과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강력한 발 근육은 다리 근육과 연골을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4. 스트레스 감소 맨발로 걷는 것은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으로 인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5. 면역력 강화 맨발로 걷는 것은 천연 미생물에 노출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맨발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면역력을 정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상 세컨TV였습니다.